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들어볼까? 기대된다 자 이제 들어봅시다 밑에 가사가 나올거야 잘 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쎄 원래 힙합이 좀 비스가 좀 쎄지 좋아 잘 못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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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좋아졌어.. 다섯 번째? 형? 잠깐만 확실히 중간 세대 랩이다. 그렇지. 발음을 계속 봤어. 라인마 이런 거. 약간 진짜 중간 느낌.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있잖아. 해석이 너무. 정신께. 뭔가 더 세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이걸 보잖아. 너무 착해. 내가 방역할 거잖아. 착하게 반대한 거야. 팔찜이야? 팔찜은 똑같아. 내가 방역할 거야. 내가 방역할 거야. 아 그래요? 이 방역할 거야. 이 방역할 거야. 이 방역할 거야. 씩. 에헤헤 어디야? 그렇습니다. 아주when 이밥 지금도 랩이야? 응 되게 유명해 몽골 랩이? 랩이 랩이야? 랩이 랩이야? 똑같아 랩은 팝 똑같아 어때 노래? 나는 좋아 이런 리듬 디스가 너무 착해서 근데? 근데 이제 해석이 너무 착하니까 당황스러워 내가 너무 착하게 했었구나 왜 그러는거야 한국에서 디스하면 욕을 심하게 하잖아 심하게 하죠 원래 래퍼들이 디스전하면 엄청 심하게 하잖아 자 그럼 우리 다음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얘가 아까 그 다섯명 중에 한명이야 누구? 맨 나중에 나왔네 했잖아 랩을 잘한다네 아 빠박이 근데 이 노래를 떴어어 이 노래 딱 처음에 나오자마자 몽골사람들이 와 이렇게 랩을 잘한다네 그래서 이따가 이 노래 하나 나오고 나서 언제 나오는데? 이게 한 1년 2년 됐나? 1년이요? 최신이네 그래도? 그렇지 최신 노래지 사회를 되게 피난한 내용인데 어 한번 들어봐 네 딱 계좌라 이거 랩을 따먹는 느낌인데? 랩 사운드? 어 맞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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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너무 똑같은데? 어 진짜? 어 진짜? 뭐요? 그냥 혼자 가기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옆에 그냥 같이 가셨네 혼자는 외로워 그렇지 나도 처음에 볼 때 얘가 노래할 줄 알았어 어 모두 같이 그런 느낌인데? Give me justice 나에게 진실한 법을 주라 우리는 여기는 어디야? 몽골이야? 어 몽골 올람바트라 또 신 오 우와 이쁘다 고크에었는데 다 총으로 사서 죽여버렸네 그럴 수 있어 보통형이면 안 돼 아 잘그럽다 너무 잘생겼어 오빠 응 오빠 응 응 잘하지 응 응 Give me justice Give me justice Give me motherfucking justice Give me motherfucking justice Give me motherfucking justice That's the fucking justice That's the fucking fuck please We're doing it to the taste Give me motherfucking justice 플레이 리스트에 넣어야겠다 아 진짜? 오 나 얘 대신 옆에 서 있고 싶어 난 여기 노래 좋다 아 뜰만하네 노래가 좋아 한마디도 안했어 한마디도 안했어 그치? 자 어때? 이 친구 랩을 되게 잘했어 응 처음 느낌은 리쌍 약간 리쌍 느낌이었는데 목소리도 좀 비슷하네 약간 비슷해 생긴 것도 약간 스타일도 스타일리 응 그러면 우리 그 내 고양이 한번만 듣자 그래 내 고양이 들어봅시다 아까 그 다섯 명 정도 한 명 정도 귀여워 네가 잘생겼단 노래 아 진짜? 미니모자? 내 고양이란 얘 내 고양이 미니모자? 귀여워 미니모자 내 고양이 이뻐 내 고양이 흰색이야 내 강아지로 하는거 EDM 느낌인데 이거는? 응 되게 중독성 닿아야 돼 그런거 같아 그런거 같아 춤을 되게 섹시하게 추시네 아 그래? 이게 저 고양이 하면서 유혹하는 춤 맞냐? 내 고양이가 돼 내 고양이가 돼 질레 이런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내 고양이가 돼요 지금 와우 먹방하네 여기 다들 똑같이 이미지가 다 똑같은데 그치 아니야 다 빡빡하진 않아 빡빡이 아니라 이미지가 이미지가 또 다 닮았죠 아니야 내 고양이네 고양이 가면 쓰겠습니다 고양이 가면 쓰겠습니다 이게 술에 취해서 들으면 계반 것 아 계반이 알기 힘들어 아 계반이 술 먹고 드리기 응 가져올까 ㅋㅋㅋㅋㅋ 여기 가보? 스티커구나 이것도 몽골트시에요 몽골트시의 울란과 아아 자 이번 노래 어땠어? 되게 중독성 있다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되게 노래가 섹시한 해 섹시 해 어 진짜 이거 좀 연습해 가지고 불러주고 싶어 미니 모자 헐 해봐 미니 모자 후 헐 그 뭐야 쿨쿨 쿨쿨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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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모자 홀 미니 모자 홀 미니 모자 홀 미니 모자 홀 맞아맞아 자 오늘 소명이 났다가 몽골 힙합도노래 제가 오늘 선수업 주제에 사실 몽골 힙합도노래 아무래도 선수주제 감사합니다 어땠어 오늘 몽골 힙합노래 들어보니? 오.. 색달랐어 그러니까 비슷한 거 같아 한국 힙합노래 들었을 때랑 몽골 힙합노래 들었을 때랑 약간 중간세대 노래 듣고 70노래 듣고 이게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구나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이제 세 개는 다 뭔가 몽골 래퍼랑 한국 래퍼랑 콜라보해도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진짜? 그 중간에서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요 래퍼 일단은 한번 총 동원해볼게요 네... 알았어 제가 오늘 날씨가 몽골 힙합노래 선수주제에 대한 동디오르의 오리큰 스타일 요즘가 거의 없었던 뱅이치 만약에 동디오라고 만나보고 싶은데 어? 팬으로 팬으로? 당연히 팬으로 만드지 그럼 또 뭘로 만나려고 좀 다른 생각했나?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까지 잠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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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